오, 바람팽개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거기서! 어디로 간 거지? 빨리 잡아야 하는데 어, 저기 빨간 건 꽃이 아닌 것 같은데 살금살금 이거 분명히 야미 같은데 왜 안 움직이지? 나 들킨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잡았다! 바바론이, 나 무서운 펭귄 아니야! 가자! 헉, 이제 세 마리 잡았네! 언제 다 잡지? 빨리 가야겠다! 크롱! 크롱! 어? 어? 크롱!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미우미들을 많이 잡았어? 아,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못 잡았다! 근데 이거 냄새 맡아봐라! 크롱! 달콤한 냄새 너무 좋은데? 그지그지! 이 윌리와플 진짜 맛있어 보인다! 크롱! 응! 크롱! 얘네들은 우리가 먹는 애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알았다! 알았다! 크롱! 크롱은 포로로는 얼마나 많이 잡았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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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야, 어디다 초코야 안 나냐? 초코야? 어? 나긴 나는데? 저기 호빵맵 빵집에서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포로야, 호빵맵 빵집에 호빵맵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럼 어? 살짝 가보자 좋아 이거 초콜멜로우 파이 아니냐? 그런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잡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잡혔어, 잡혔어 초콜멜로우 파이 성공 좋아 좋아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 그럼 이제 페티네 동네로 좋다, 좋다 좋았어 아우,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좀 먹어볼까? 저기요 저 좀 구해주세요 어? 무슨 일이에요? 파란색 펭귄하고 초록색 공룡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이쪽으로 빨리 숨어 고마워요 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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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여기서 뭐해? 어, 나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 어, 맛있겠다 우리도 먹고 또 되냐, 페티? 어? 안 돼, 안 돼 근데 너희 여기 어쩐 일이야? 어? 우리? 우리 야미우미 잡고 있었다, 그럼 어? 어, 페티 혹시 이렇게 생긴 야미우미들 못 봤어? 어?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봐 아, 아니다, 아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생긴 애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 같았어 빨리 가봐 진짜? 그래그래 저쪽으로 빨리 도망갔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빨리 가봐 알겠지? 버노노야, 너 지기 전에 빨리 가자, 그럼 응 어, 그래, 알았어 쫙 제발 휴, 정말 다행이다 유미야, 유미야 빨리 나와봐 그럼, 페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맞다, 맞다 말까지 더 늦고 우리 여기서 잠시 지켜보자 알았다, 알았어 페티, 고마워 아니야,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응 나도 이제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다음에 또 만나 τ웨isto 휴, 정말 다행이군 빨리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흥농, 들었어? 야미우미들이 있는 집으로 가려나 봐 와! 그럼 한꺼번에 다잡을 수 있겠다 응 빨리 가자 그래, 그래 칠리오미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파란색 펭귄하고 초록색 공룡이 오면 몸을 피해야 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어머 진짜야? 그래 그래 어서 올라가자고 알았어 우와 야미오미들 엄청 많다 많다맞다 여기 있는 애들만 잡으면 다 되겠다 그럼 어 좋았어 라즈베리 잼요미 나랑 놀자 여기로 내려와 응? 누구시죠? 어? 나는 포로우라고 하는데 이리 내려와서 나랑 놀자 아주 재미난 데가 할 거야 저기 호라이펜으로 떨어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알았어요 잘 받아주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미야 나랑 놀자 이리와 나랑 놀자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짠했다 자 이제 내려갈게요 어? 안돼! 라즈베리 잼요미 안돼 안돼! 아 왜 그래 왜 그래 칠요미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요미야 오해 요미야 오해 이리 내려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흥 난 절대 못 믿어 그러지 말고 칠요미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자 안돼! 나 내려간다 슝! 안돼! 나도 내려가 봐야지 쪼옹 쪼옹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번에 토이몽을 사랑해주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을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 맞아 맞아 토이몽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은 딱 착하다고 얘기 들었어 진짜야 나도 토이몽 친구들한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 가는 거야? 나도 궁금해 궁금해 자 그럼 내가 토이몽 이벤트를 안내해줄게 안녕 토이몽 친구들 토이몽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위해 뽀로로와 크롱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토이몽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첫 번째 토이몽 TV를 구독해야 하고요 두 번째 토이몽 영상 3개에 좋아요 꼭 댓글도 3개 달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이몽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나도 나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친구들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 선물은 짜잔 당첨되는 10명의 친구들에겐 야미우미 놀이동산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야미우미 펫도 드릴 거예요 우리 토이몽 친구들 많은 참여해주세요 크롱 뽀로로 크롱 정말 멋지다 토이몽 친구들 이벤트 참여 꼭 해서 나 꼭 데려가야 돼 점프 토이몽 친구들 이벤트에서 나도 꼭 데려가 나도 그 사랑받고 싶다구 쟤 갑자기 왜 저러지 그게 토이몽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부탁해요 나도 빨리 가서 이벤트 참여해야겠다 나도 나도 should have 도와주 야채 이거 빙지가 빙지가